서울 25개 구를 이번 달 기준으로 집값 비싼 순으로 나열해 본 것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저렴한 지역이죠. 자, 여기에 색깔을 입혀볼게요. 지난주보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주황색, 가격이 내렸으면 파란색입니다. 공교롭게 서울에서 비싼 지역들 위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지역들은 아직 파란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이번주 KB 주간 시계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매매 증감률 살펴보시죠. 기준율은 2023년 8월 14일입니다. 와, 이게 얼마 만인가요? 드디어 전국 아파트 매매 증감률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플러스 0.01로 큰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승 전환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마지막 상승이 2022년 6월 6일이었습니다. 무려 1년 1개월 하고도 약 보름 만에 전국 아파트에서 상승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 전체에서도 0.03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작년 7월 11일이 마지막 상승이었죠. 약 1년 1개월 만에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강북 14개구는 아직 마이너스 0.02 하락입니다. 강남권역에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 강북에서는 서대문과 용산구에서 올해 첫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강남 11개구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0.08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 강동, 서초, 송파, 양천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불이 옮겨 붙은 동작구 2주 연속 상승. 영등포구는 지난주 0.01 상승에서 0.07 상승으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 표는 KB부동산에서 서울 25개구의 아파트 공급면적 평당 가격 만원 단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입력해서 만든 표인데요. 위에서부터 비싼 지역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아파트 가격이 점점 저렴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번 하락장이 지나면서 상승장이 올 때는 비싼 지역, 비싼 아파트들부터 상승하게 될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하락기간이 1년 정도로 그리 길지 않았고 수도권의 전세가율이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금리가 급하게 오른 영향을 원래부터 비싸던 아파트, 비싼 지역에서 크게 받으면서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크게 하락했던 것들이 먼저 상승으로 돌아설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표에 색칠 좀 해볼게요. 방금 보여드렸던 서울 아파트 가격별 지역 순위표에서 이번 주 KB 주간 10개월을 기준으로 매매지수가 올랐으면 주황색, 내렸으면 파란색으로 표시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실제로 비싼 지역들 먼저 빨갛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렴한 지역은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서 돈을 여러 개로 쪼개지 말고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아직 투자를 못하셨다면 파란색으로 머물고 있는 지역을 조사해보셔도 좋고요. 빨갛게 되었다고 해당 지역에 있는 전체 아파트가 다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신축, 재건축 위주로 상승했기 때문에 아직 상승 못한 아파트들 찾아보셔도 됩니다. 부산 하락폭 마이너스 0.03 크지 않습니다. 강서구에서 3주 연속 상승이 나왔고요. 부산에서 5년 이하 신축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구, 중구에서 2주 연속 상승이 나왔고 지난주 약한 상승이 나왔던 달서구, 달성군 다시 하락했습니다. 하락폭 줄이지 못했고요. 인천 전체는 마이너스 0.01로 약한 하락이지만 중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투자할 금액이 부족하시다면 인천에 관심 가지셔도 좋습니다. 광주 아직 상승 전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에서 2주 연속 상승이 나왔고요. 대전은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시기에 공교롭게 입주 물량이 약간 많은 시점이 겹치면서 힘들어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었죠. 이제는 극적으로 상승 전환하고 있습니다. 울산 아직 전체 상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구, 북구에서 상승이 나왔네요. 올해 2, 3분기에 물량이 꽤 많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한 수도권에서 2주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상승 속도가 꽤 빠르기 때문에 0.03 상승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억단이 회복한 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세종은 여전히 불타고 있고요. 경기도 4주 연속 상승입니다. 3주간은 0.01 약한 상승이었는데요. 이번 주는 0.04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수원 전체 상승, 권성구 상승, 영통구 상승이고요. 성남시 수정구는 조만간 한 페이지 전체 상승 나오겠습니다. 분당구, 중원구 포함한 성남시 전체 상승 중입니다. 고양시는 아직 하락입니다. 안양시 전체 상승, 부천 2주째 상승, 광명에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택, 안산, 과천에서 지속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용인시는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전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는 큰 상승, 하남과 화성에서 지속해서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도 2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싼 지역부터 나열한 것입니다. 이번 주 기준 지난주보다 올랐으면 주황색, 내렸으면 파란색입니다. 경기도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비싼 아파트들 위주로 상승 전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도권에서 매입을 미룰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진입할 시기가 또 있었던가 싶네요. 금리가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만 작년만큼 오르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강원도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춘천, 강릉에서 상승이 나왔네요. 충북에서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음 편히 들어가기에는 애매하다고 항상 말씀드렸고요. 충남도 기운을 내고 있습니다. 충남 메인도시인 천안시, 아산시에서 약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입주 물량에 잡히지 않은 인허가 물량이 많은 곳이므로 주의하셔야 하고요. 전북 지난주 하락폭이 마이너스 0.16으로 큰 팬이었는데 이번 주 마이너스 0.01로 대폭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관심 가져볼 만하고요. 전남은 여수에서 하락이 크게 나왔네요. 물량이 많아서 조심하셔야 하고요. 경북 전체 마이너스 0.01로 하락폭 크지 않습니다. 구미 마이너스 0.00, 김천 0.01 나왔네요. 경남 전체 2주 연속 약한 상승이고 통합창원 2주 연속 상승입니다. 진주에서 상승이 꽤 높습니다. 참고로 전세 수치는 전국 상승,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상승 중입니다. 아파트 공사비가 최근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3, 4년 전만 하더라도 평당 750만원 정도였는데 최근 수도권, 부산 등지에서는 천만원을 넘어가는 현장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을 보시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호재냐 악재냐를 두고요. 아파트 공사비 증가, 시행사, 시공사의 인허가 줄어듬, 착공 줄어듬, 3년 정도 이후 입주물량 감소, 신축 아파트 입주 감소, 가격 상승 유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무료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경매 관련 분이 매주 시장 상황 분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8월 29일 저녁에 경매 무료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줌으로 참석 가능하시고요. 참석 방법은 아래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 주간 시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이었습니다.